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빅매치까지는 아니지만 김남구 무속속 의원의 더불어민주연합 입당과 관련해서 이 입당을 두고 꼼수 복당이냐 아니냐의 이견이 여야 사이에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박지원 후보 기호순이라도 기여를 하자 뭐 이런 순수한 마음이다. 복당으로 볼 수 없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현역 의원이 보태지면 기호순이라도 기여하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도덕적 파탄에 이르러도 선거에만 승리하겠다는 국민 우롱한 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남구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던 김남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정당에 한 것은 자기는 김남구 의원이 충정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해가지고 기호순이라도 기여를 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남구 의원의 입당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박지원 후보가. 한 번 지켰잖아요. 왜요? 조국 당에. 조국 혁신당에 명의당원된다 하다가 공식적으로 인민재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된 마일리지 빨리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로 베이스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남구 의원이 정말 충정스러운? 김남구 의원한테 붙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를 붙이고 충정입니까? 당에 충정하느라고 상임위 가서 코인 투자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남구 의원이 어쨌든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 왜냐하면 몰빵론에다가 힘을 가세함으로써 김남구 의원도 자기가 당에 끼친 폐해를 만회한다는 그런 그야말로 충정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기후 순번이라도 우선 더해서 비례일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시는데 지금 현재 저 스피커로서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후보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연일 안규룡 후보 감싸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 나도 진도가 고향이지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해남에 가면 무슨 면인지 무슨 동네인지 안 살아면 없다라고 안규룡 후보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네 이름을 잘 아는 것으로 한다면 복덕방 할아버지나 동장을 공천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최근 안규룡 후보가 이른바 지역구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와 관련된 해프닝에 대해서 두둔했습니다. 김가선 변호사님. 아니, 저분이 만약에 공천을 아직 받기 전이라고 하면 저는 말 안 했을 거예요. 뭐 진도도 자기가 모르는 거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에 어떤 동을 한다는 것은 복덕방 정도가 아래한다는데 이거 궤변이죠. 저분이 상당히 예전에는 상당히 훌륭하지는 않아도 저는 괜찮은 분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다선 의원 아니에요? 저 장관 하셨잖아요. 또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렇게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보는데 저렇게 권력을 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최근에 저런 말을 자꾸 하는 걸 보면 교원 영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꾸며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랑거린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정말 많은 정치를 해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왜 저렇게 권력의 해바라기가 돼서 사실은 남들이 진정성이라고 믿어질 수 없는 저런 말을 계속 해달까. 물론 이번에 공천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근지심이 들고 이제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되면 해바라기는 그만하시고 좀 소나무 같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